천암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이 검사의 천암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국 혁신당 대변인인 강 씨는 이 검사 천암의 배우자로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바 있습니다. 헌자는 국회를 통해 제출된 진술서에 강 씨가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했고 이 검사 측이 이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다며 별도 신문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